롯데자이언츠는 후방기리그 평균 자책점 1,2위에 오른 두 외국인 투수의 호재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우미어로즈와 홍경기에서 선발투수 윌커슨의 6이닝 5피안타 2실점 호투에도 3대6으로 졌는데요. 윌커슨의 실점은 0대0이던 3회 2사 1루에서 송성문의 이루타 때 이루수의 송구실책으로 선행주자와 타자가 모두 홈을 밟아 기록됐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2사 2삼루로 이어져 실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라 윌커슨으로선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윌커슨은 시즌 5승 요건을 갖춘 채 3대2로 앞선 7회 초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필승조 최준용이 곧바로 7회 동점을 허용했고 9회에는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마무리 김원중이 3점을 내져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수의 호투에도 롯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인데요. 롯데는 올스타 휴식기에 스트레일리를 방출하고 윌커슨을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5강 경쟁에서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8월 말에 떠난 서튼 감독은 반지와 윌커슨의 4일 휴식 노테이션을 가동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으며 반지의 후반기 평균 자책점은 1.86으로 리그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윌커슨이었습니다. 두 외국인 투수가 나란히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으로 후반기 첫 선을 보인 윌커슨은 총 10경기에서 4승 2패를 올렸고 평균 6이닝 이상을 투구했습니다. 전반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4.57에 그친 반지도 자극을 받았는지 후반기 4승 2패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지와 윌커슨의 후반기 등판 시 롯데의 승률은 6할로 12승 8패이며 시즌 전체 승률 4일 7푼 1위를 크게 상회합니다. 하지만 두 투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호투 중인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움이 따르는 후반기 성적입니다. 특히 토종선발 박세훈과 나균한도 제 몫을 하고 있으나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서지 않은 후반기 경기에선 8승 18패로 부진한데요. 반지와 윌커슨이 마운드에서 역투로 팀 분위기를 올리고 불펜 부담을 줄여줘도 팀 상승세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7위 롯데는 현재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위 ssg 랜더스의 5.5경기차로 뒤져 있습니다. 이제 잔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포스트시즌에 극적으로 진출하려면 긴 연승이 필요하지만 롯데는 후반기 블론 세이브가 8차례로 리그에서 3번째로 많고 팀실책은 43개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호투에도 타선이 침묵하는 날이 많아 결과적으로 올해 롯데는 또다시 가으려고 해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